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해? delta. teragoge 흑 marché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앞올리는 소리를 놓지 모르겠는데, 솔직히 말하자고. 일단 안에 카메라부터 설치. 설치 찍으자고? 오늘 한 시간 뒤에 촬영한 걸 좀. 응? 아, 네, 좋을 거야, 좋을 거야. 아, 왜 그러냐, 진짜? 여기 가요? 네? 네? 아니, 앞에 잠깐 얘기할게요. 네, 저 광고 주거, 네.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물어봐 왔어. 눈이 찼어, 눈이 찼어.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? 뭔가 이상해. 탕수육 하나. 주마비빔밥 하면 짜장면 어때? 그래? 주마비빔밥이랑, 탕수육이랑, 짜장이랑 세트 있어요. 둘 다 곱빼기로 해주시고, 밑에 누르지 마시고. 네, 전화 주세요. 네, 전화 주세요. 네, 저희 몰래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. 아, 네네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문의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시간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? 다이어트 중인데, 네? 먹으면 안 돼서, 몰래 먹으려고. 자, 들어가면 100% 올리거든. 어떻게 한다면서? 아, 지금부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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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인사하고 있는 축소를 할 것 같아요. 민지, 외장하도 다 있나? 민지? 외장하도는 외장하도 모르고. 아니, 왜 이렇게 사라져요. 아니, 아니. 지금 호환이 형밖에 안 시키고, 하나 있어요. 아, 원래? 오케이. 혜정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. 응, 나 이제 닥쳤어요. 하나 있어야 되고. 저 아예 없었거든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럼 지금 2이 필요한 게 4K. 그래요? 10K. 아, 10K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 거 시키지? 어? 이번에 시키는 왜 별로야? 빨간 거? 어, 인식이 잘 안 된다고. 뭐, 어떤 거야, 이거? 빨간 거? 네, 네, 초크색 봐요. 먼저 왔죠? 어? 어? 시키지? 외장 사야 되는데 막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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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. 아, 그래? 아, 일 좀 열심히 하려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, 주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맞아요. 이거 방하고 기회가 좀 봐도 돼요? 네. 근데 문을 왜 열어요? 갑자기 왜 옆에서? 아, 이제 손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. 저희도 문을 열어요? 아, 제가. 왜요? 왜요? 근데 시키는 뭐야? 아, 미쳤어. 이번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아. 아. 대열 씨. 예. 아, 그 해골 효과인데 어릴 때 총소리 있을 거 같은데? 아니요, 그, 제가 효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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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네. 네. 아. 무섭다! 네! 몇 시에 찌를까요? 아 그거... 한 장만 있다가 찔까요? 왜 그래?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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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같이 가요, 지금. 이따가. 이따가. 나도 같이 가자, 이따가. 오케이. 할 거 하고. 내가 사줄게. 제열 님 거기에. 아, 진짜. 이거 다 했어? 어? 보자. 어? 아, 나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. 뭐라고? 다 했어? 이제 이대로 가면은, 약할 거 같아. 아, 노트북이. 이거 빨리 후반적으로 해라. 이거 빨리빨리 해야 해. 다 했어. 네가 할 거? 응. 어떻게 해? 보자. 아티스트. 많이 했네. 응. 거의 다 했네, 네가. 응. 나 대신. 아, 속이 안 좋아. 아, 나 지금. 너무 부순순인가? 아, 내가 마무리 못 했거든. 너가 꽤 많이 해봐. 내가 맞았어? 아, 내가 쓸게. 아, 이렇게 해보는데 내가 할 게 있어가 없거든. 아,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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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. 어, 시끼가 존나 많이 해 놨네. 네 아 이거구나 괜찮지 않은데 이거 막내 피디한테 걸리면 진짜 뒤져요 괜찮은데 취향 왜 이렇게 하는 게 아쉽다 아 도둑이 기획서 좀 갖다 주세요 아 이거 진짜 이번 거 맛있다 도둑이 그거 기획서 좀 갖다 주세요 아 예 제휘 씨 제휘 씨랑 같이 기획을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다 한 거 없냐 지금요? 네 지금 끝까지 다 하시려고 했나 보다 일단 저희 이번에 바꾼 거 꼭 푸시해 볼게요 아 그래 괜찮아요 이거 어 어 아 이런 거 통 이거 이걸로 가면 돼 진짜 있어 아 남아있어 남아있어 편의점 갈까요? 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것만 끝나고 같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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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이따가 같이 가야돼 이따가 묻어 안 묻었어 아래! 뭐하자? 나는 뭐 아니잖아 안 몰라 저기 같이 했어요 아니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야 언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자마자 앉아서 형이 먹었잖아 너 이리 와봐요 아니 나는 근데 좀 그래 이런 걸로 확인해 약간 정절이 먼저 나한테 먹자겠어 제가 다 못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다 못먹게 해 운동하러 갑시다 아 진짜 아 얘기 좀 하다가 갑시다 자 우리가 저는 먼저 나갈게요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소화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운동을 합시다 수박 먹는 거라서 다 됐는데 진짜 저희 먹고 싶으면 먹은 건 아니거든요 컨텐츠 찍으려고 자 버스정류장 먼저 찍고 오는 사람 백바퀴 까드립니다 아 좀 하다 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